아 형님 오신데 지금 역주행이예요. 어? 저 반대로 들어오신건데. 어? 말이 너무 많죠? 예? 말이 너무 많죠? 제가 원래 저러잖아. 아 형님 그.. 5mm짜리 깊이. 그렇죠. 아 형님 그래도 좀.. 5mm! 얼마전에 만났을 때 한 2mm 형이 더 순서.. 3mm였어. 아 형님! 3mm. 아 형님! 아 형님 정말 아.. 아 이렇게 들어오나? 야. 예 형님. 수심에서 한 5m 사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헤엄치잖아. 그렇죠. 이걸 뭐라고 그러니? 네 글자로. 철랑철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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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심 한 30m에 있는 물고기는 예. 어떻게 헤엄치는지 아니? 어떻게.. 툭! 아.. 툭! 이야.. 물고기 종류받아 가는거 아니야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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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하하야. 하하야 좀 이따 잡아줄게. 기다리고 있어. 아.. 난 죽었어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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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인데? 근데.. 하자 형이 그냥 가셔도 되는데 또 스쿨.. 아.. 아.. 또 스쿨 들어가셔. 또.. 아.. 아.. 또 스쿨. 아.. 그 다음은 난데. 남꽂 гон할 수 없어. 아직 이루지 못한게 많은데.. 아.. 너 마, 너 마, 너 마 to the world. 너 마, 너 마, 너 마. 너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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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노. 이렇게만 안 진짜 봐. 이렇게만 안 진짜 봐. 형. 안 따라오신 줄 알았어. 너무 무서워요. 나 너무 무서워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형 사람이잖아요. 형 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. 형 이거 너무 무서웠잖아요. 형 그냥 잡으시면 되지. 이렇게 무섭게 잡으시는 게 어딨어요. 동훈아. 이렇게 하면 되는. 4번.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뛰고 있는데.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뛰고 있는데. 아 너무 무서워. 진짜 잘못했어요. 나 진짜 너무 땀이 막났어. 형. 동훈아. 예 형님. 아까 왜 도망갔어? 홍재 형님. 아까 도망가더라고? 재석이 잡을 때?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. 동네 주민이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? 동네 주민이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? 그래서 아까 네가 날 쳐다볼 때. 놔주려다가. 아까 그 괘씸죄가 성립이 된 거야. 아까 전에 인사 드렸습니다. 이제. 내가 소리가 안 나. 내 말이야. 내 말이야. 아니 지금 도망가도 상관은 없어. 네가 하고 싶은 대로. 근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